문원에 있는 옛날 이야기 손님에게 하룻밤 사랑을 선물하다 검은 승복을 입은 고사 차림인 나그네가 지금의 전라도 땅인 무진주에 이르러 몸이 피곤한지 그곳 관리집을 찾아 정했습니다 실내입니다만 잠시 쉬어가도 되겠는지요? 집주인 안길은 나그네를 살펴보더니 낯선 얼굴이기에 고개를 캬웃하며 물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미신지요? 사랑 구경하면서 경치를 즐기며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사입니다 안길은 갓은 남자의 인상에서 어딘지 모르게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느꼈으므로 자기를 소개하며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진주에 관리 안길이라 합니다 피곤해 보이는데 누추한 집이 오나 쉬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럼 하룻밤 신세 지겠습니다 안길은 거사에게 맛난 음식을 대접했고 밤이 되자 집주인 안길은 처첩 세 명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거사님을 모시겠느냐 이에 두 처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공과 헤어질지언정 어떻게 다른 사람과 자겠습니까? 반발이 크자 안길이 또 말했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손님을 모시고 자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와 해로할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가장 나의 어린 첩이 답했습니다 공께서 만약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면 명을 받대겠습니다 그 말에 안길은 기쁜 표정으로 굳게 약조했습니다 안길은 첩으로 하여금 목욕제게 하고 좋은 향기를 몸에 뿌리고 손님이 모음은 방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거사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첩은 손님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첩이 말했습니다 소녀의 주인인 안길공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소녀의 옵니다 소녀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내를 잘 알지 못하나 거사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감이 들어왔습니다 거사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키우는 상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제법 미색이 있고 말씨에서도 매력이 느껴졌기에 슬며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달 넘게 여행하면서 참았던 정력이 분출하며 거사를 한 마리 야수로 바꾸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특별히 부탁받은 첩도 적극적으로 응하며 힘찬 사내의 움직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내 한 몸이 되어 뜨거운 열기를 뿜었고 문 밖에서 손죽이며 엿듣고 있던 안길은 안심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거사가 떠나면서 담내로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황령사와 황성사 사이에 있고 내 이름은 단오입니다 공께서 만약 서울에 오게 될 때 우리 집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마친 거사는 그 집을 떠났고 안길은 마을 오기까지 배웅하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길은 간밤에 수고한 첩을 칭찬했고 누구인지 모를 거사가 부디 출세하고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거사는 그 길로 부지런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는 신라제 30대 문무왕의 이복동생인 차덕봉이며 신분을 감춘 채 아슬라주와 우수주 부공경을 거쳐 무진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무왕은 제29대 태종 무열왕에 마다들이고 차덕봉은 서자인데 왕위를 물려받은 문무왕이 차덕봉에게 재상이 되어 백관을 고루 다스리라라고 권하자 차덕봉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소신을 재상으로 사무시려 하신다면 신은 남몰래 나라 안을 돌아다니면서 민간의 부역이 괴로운지 편안한지 세금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관리가 청렴한지 부패한지 재물을 탐하는 것을 알아본기에 그 직책을 맡을까 합니다 문무왕은 허락했고 차덕봉은 현재의 강원도와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까지 두루 돌아다녔고 일부러 관리의 집을 찾아가 동정을 살폈습니다 임무를 마친 차덕봉은 서울로 돌아와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해마다 각 고을 향미한 사람을 서울에 있는 여러 관청에 올려보내서 지키게 하는 국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안길이 차례가 되어 서울로 왔습니다 마침 서울에 가게 됐으니 이참에 단호거사를 찾아 뵈어야지 그런데 안길이 두 절 사이로 다니면서 단호거사의 집을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길이 허탈한 마음으로 길가에 오랫동안 서인노라니 한 노인이 지나다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이에 안길이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황령사와 황성사 사이에 단호거사의 집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네요 그 말을 듣고 노인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두 절 사이에 있는 집은 대궐 아니고 단호한 바로 차득궁이요 당시 서권의 단호를 차이라고 했는데 노인은 그걸 단서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차득궁이 서울을 벗어나 나라 안을 비밀이 돌았을 때 아마 그대와 어떠한 사연과 약속이 있었던 듯이 꾸려 노인의 탁월한 분석과 예측에 감탄한 안길이 사실을 말하자 노인이 차득궁을 만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대는 월성 콩골 서쪽 귀정문으로 가서 출입하는 콩녀를 기다렸다가 말해보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안길은 그 말을 쫓아서 월성으로 달려가 콩녀를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단호거사님께 무진주의 안길이 괴로 문 밖에 와있다고 전해주시오 차득궁은 기뻐하며 달려 나와 안길을 맞이했고 궁에서 잔치를 벌여 50가지 넘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득궁은 임금에게 안길을 인사시켜주었고 문무왕은 자신의 동생을 극진히 대접한 이를 칭찬하면서 성부산 아래에 있는 땅을 무진주 상수의 소목전으로 삼아 백성들의 벌체를 금지하여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목전은 관청에 쓸 땔감이 될 나무를 갖고 기르는 땅이었으므로 안팎 사람들이 모두 안길을 부러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길에 투자 내지 접대 도박은 성공한 셈입니다 한편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 설화는 지방세력 억제 의미가 있는 상수리 제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상수리는 신라때의 골목염 고문으로 지방에서 경주에 와있던 향미를 이루는 말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상수리전은 지방관리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기능을 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